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.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